언니랑 또 가져가 진짜 이러다가 다 뺏기게 생겼어. 야 됐어 우리가 무슨 돈이 없어 뭐가 없어. 너네한테 이렇게 존당하고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 아니 근데 요즘에 비보TV가 62만 정도 됐고 김숙TV가 48만 정도 됐잖아요. 근데 우리도 지금 100만 찍어야 되잖아. 진짜 문제 봐요. 트렌드에 좀 빨라야 바로바로 콘텐츠도 만들고 할 수 있어서 좋은데. 근데 저희도 그런 걸 좀 빨리 캐쳐야 되긴 하는데 대표님이랑 이사님도 모르겠지 않나요? 김숙아 대표님 수도 모르고 손민수도 모르겠어요. 손민수를 손민수씨가 누구를 하겠네. 그러면 우리가 두 분의 약간 트렌드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테스트하는 콘텐츠를 해보니까. 상품 같은 거 좀 덜고. 아무것도 못 맞추는 거 아니에요? 모를 거 같아요. 모를 거 같긴 한데.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제일 어린 NG 작가가 뽑는 거 같아요. 그러면 주말에 두 분이 시간 되시니까. 네 가시죠. 셋, 둘, 하나. 무슨 일이야? 얘기해 빨리 해. 아니 주말에 무슨 일로 갑자기. 너희들 왜 주말만 되면 일을 하려고 그러냐? 왜 그런 거야? 어디 갈 데 없어? 두 분이 시간이 주말밖에 잘 안 맞으시니까. 주말에. 그런가? 그래. 무슨 일이지? 아니 근데 두 분이 프로 유튜버인데 트렌드를 너무 모르시는 거 같아가지고. 디터도 모르시고. 디터를 왜 몰라. 에이 누가 그런 일이야. 이제 알지. 디터. 디터 몇 명인지 알지 언니? 뉴지스 신곡이라고. 누구? 송민수 씨. 누구지? 송민수 씨는 갑자기. 그러면 SSN은 뭘까요? 샤이니언. 두 분의 트렌드력의 현 주소를 좀 저희가 알고 싶어가지고 2023년 트렌드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갑자기? 트렌드 쫓아가지 마. 그래. 그게 촌스러운 거야. 맞아. 그냥 보신 게 아니고 11번가 신선밥상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두 분이 좋아하실 만한 음식들로 다 주문을 해서 가지고 왔어요. 밥상을 줘? 밥상을 줘. 근데 나 11번가에서 나 얼마 전에 휴지랑 물은 주문했거든? 근데 신선밥상은 뭐지? 아니 신선밥상이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아니 11번가 입은 나도 있다니까? 뭐야 이게? 봐봐. 작은 김밥. 이거 뭐야? 한우 선물 세트. 이렇게 바로 온다고? 언니 이게 산지에서 당일 발송이 되고 품질 불만정하면 100% 환불 가능하대. 언니 나 이거 초등 우수수랑 좀 시켜야 되겠다. 야 체리가 장난 아닌데? 엄마 가자미 사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가자미 들어왔다. 집에 좀 보내드려야 되겠다. 아니 지금 주문하시는 게 주문하시라는 건 아니고 석박지 좀 시키면 안 돼? 내가 먹고 싶었던 것들은 여기 다 있어. 자 핸드폰 압수. 자 이번 문제에 걸린 상품은 무항생.. 무항생제 인증. 자 이번에 이번 문제. 얘은아 네가 하는 게 어때? 이번 문제에 걸려있는 상품은 무항생제 인증 동물복지유정란 69입니다. 야 69? 하나 더 준다는 건? 이거 두 판이 뭐야? 두 판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 되게 쉬운 거예요 이거는 뭐. MG 용어 중에 수불제는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아 수불제? 수불제가 어이가 아니라 아이고만. 정답. 비해는 많이. 정답. 비해는 많이. 스리랑카 불란스 제네바. 여행지. 불란스 땡 불란서. 스나카 불란스라고 했어 얘. 스나카 불란스. 불란스 땡. 은희. 네. MG잖아. MG들이 뭐야? 스마트폰이지.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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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사리. 불가사리. 아 스마트폰 뭔 거 같은데. 한 번씩의 기회만 더 드리고. 잠깐만 잠깐만. 아 무반신 가져가? 네. 야 앞글자만 알려줘. 둘 다 모르는 거 같은데. 아 앞글자만 알려줘요. 스스로. 정답. 스스로 불안을 제지하는 자. 땡. 은희. 스스로 불만을 제거하자. 땡. 잠깐만. 한 번만 더 기회 줘. 아 이거 또 못 맞힐 줄 몰랐는데. 아 언니. 자. 그럼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 예시를 줘요. 예시를 줘요. 예시를 줘요. 예시를 줘요. 제 뭐라고 했잖아. 시험을 너무 못 봤어. 아. 수능 시험을 너무 못 봤어. 못 본? 너 맞아? 맞어? 너도 모르는 거 같은데. 수능 시험장을 가려면. 9시까지 가야 되는데. 늦잠을 잔 거예요. 어. 그래서. 막 불이 났게 뛰쳐갔어요. 어. 근데 그 앞에 눈이 갇힌 거예요. 어머. 그때 그 앞에 서 있던 경부여저씨가. 어휴 수불제네. 경부여저씨가 그렇게 말한다고? 이게 맞는 거야? 맞아 맞아. 너 지갑했어? 수불제네. 의미. 자 마지막 개입니다. 스스로 불행을 재촉했어. 자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불행을 재미있게 즐겼어. 자 이 중에 정답이 없습니다. 아 뭔데? 스스로 불러온 제안. 수불제. 언니라도 가져가. 진짜 이러다가 다 뺏기게 생겼어. 야 문제가 뭐가 쉬워. 너무 어려운데. 알았어 그러면 진짜 쉬운 거야 되게. 아니야. 올려. 올려. 나한테 올려. 야 됐어. 야 우리가 무슨 돈이 없어 뭐가 없어. 11번가 신선 밥상에서 사 먹으면 되지. 너네한테 이렇게 조롱당하고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 다음 문제 갈게요. 다음 문제에 걸려있는 상품은 캘리포니아 고단도 프리미엄 체리가. 아 체리 체리. 체리. 어 이거를. 야 이거 하나씩 맛보면 안 되냐? 하나씩 맛보면 안 되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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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봐. 야 갖다 놔야지. 야 갖다 놔야지. 드시지 마세요. 야. 안 먹어. 아니야 이거. 방금 드신 그 상큼 다니다랑 체리를 형성한. 체리 피스 포즈가 있죠. 그 포즈를 취해주세요. 하나 둘 셋. 체리 피스. 체리 피스라고 했거든. 하나 둘 셋. 홍은이 정답. 예스. 뭔데. 뭔데 어떻게 한 건데. 체리 꼭지. 두 개야? 체리 꼭지. 두 개 했는데. 됐어. 됐어. 정확하게 뭐야. 야 됐어. 가운데에. 야 공지. 방금을 공지로. 어떻게 해. 다음문제에 걸려있는 상품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세요. 다음 문제에 걸린 상품은 산지직송 완도 활전복 1kg라고 드립니다. 그런 가중. 왜 그래. 안 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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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송은이의 기사 댓글에 송은이는 완전 북하다 뭐? 북하? 북하는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정답! 부자 카드 땡! 아 은희! 부장 카드 땡! 송은이는 부자 카드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 약간 좋은 의미였을 것 같아 좋은이야 좋은 거야 어? 어후! 부드러운 카리스마 어? 둥둑둔둔! 우와! 와우! 아 맛있겠다 언니가 제일 크다 헤헿 와우! 와우 진짜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뭐 있어 먹을까 몇 문제가 있어? 어차피 막무가니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양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 다음 문제에 걸린 상품은 육포 업계 1위 브랜드 황진축산의 오리지널 6부가 달려있습니다. 아 이건 포기할 수 없지. 야 이건 진짜.. 시바들 시바들 아아! 좀 잡았어? 야 내가? 지난 5월에 발매된 여자 아이돌의 여자 아이돌 누구? 여자 아이돌 여자 아이돌 누구? 아 이거 잘했어. 아 수아 언니는 아이돌이 되는 노래의 제목은? 퀸카 퀸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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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곡의 하이라이트 안무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퀸카입니다. 퀸카입니다. 챌린지가 엄청 유행하고 있어요. 퀸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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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안될 것 같은데? 언니가 가져가. 이런 거 아냐? 여기 왕관을 만나면 암모퀸카 퀸카입니다. 왕관 왕관 암모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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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略카 엔모퀸카 암모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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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 그대로 한 번만 딱 보여주고 싹 보여주고 우리가 싹 바로 딱 해 에이 바로 하지 야 바로 하지 암모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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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생각 없이 나는 팔을 긁었어 간지러웠어 그래서 참았어 암모퀸카 암모퀸카 자 6번으로는 사이좋게 나눠먹기로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야? 뭔데? 다음 상품 뭔데? 다음 상품이? 이거는 그냥 연습문제 해보시고 해봐 동맥키스를 보여주세요 어? 동맥키스 동맥키스? 동맥 보여주는 거 아니야? 땡 아 여기 경동백이 지나가니까 여기인가 보다 여기다 어? 우린 정확하게 알아 여기 경동백이 지나가잖아 여기 둘이 같이 찍는 하트가 있거든요 신세대들의 하트 이거 아니야? 이거지 아니면 이거 아니야? 이거 손가락 두 개 하는 거니까 같이 같이 감지로 줘봐 어때? 이번 문제에 걸려있는 상품은 한돈 냉장삼겹살과 복살입니다 우와 우와 또 안주 전문가가 요리를 해왔어요 야 양파 맛있게 먹는 거라 자 문제 나갑니다 얼마 전 비밀보장 홈페이지에 송은이 김숙 재당슈만 이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재당슈만은 무슨 뜻일까요? 제일재당 아니지? 아니 문맥을 잘 따져보세요 송은이 김숙 재당슈만 송은이 김숙은 제일 당연히 슈워 슈퍼만세 자 감을 못 잡는 거 같으니까 마지막 말을 알려드릴게요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슈퍼스타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앞에까지 다 합쳐서 그렇지 슈퍼스타 만들어줘 송은이 김숙 제가 당당히 슈퍼스타 만들어드립니다 제가 당신을 슈퍼스타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정답 도대체 슈퍼스타 아 모핑카 아 모핑카 아 모핑카 저거 제가 심끼드릴게요 드릴게요 우와 되게 신박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누가 먹어 응 젓가락 젓가락을 주고 마치신 건 저희가 주문해서 바로 보내드릴게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신선 박살 너무 좋다. 그리고 여기 쌩쌩이들 한 병 쿠폰 코드도 줄래요? 신선 박살에서. 코드 뭔데? 쿠폰번호 꼭 챙겨서 기획전 들어가서 쿠폰도 써먹으시면 좋겠다. 하니 그쵸? 그쵸? 그치 그치 그치. 오늘 이렇게 트렌드 한 거니까 어떠세요? 우리는 트렌디하다. 나는 근데 요즘 유튜버들 사이에 트렌드가 서로 서로 이렇게 출연하고 사실 두 분은 진짜 딴 데는 안 나가시네. 딴 데는 안 나갔어. 주우제 한 번 나갔지 주우제. 주우제 채널에 한 번 우리 팀이 나갔었지. 그래서 그런 주우제 채널이나 되게 잘 나가는 채널에 가서 어떤 게 트렌든지 좀 배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렌드를 우리가 사실 모르진 않지만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다른 채널에도 한 번씩 기회가 되면 나가고 홍보도 더 하고 홍보도 해야 돼. 우리가 100만 찍어야지 언니. 구독자층이 넓어질 수 있게 하면 좋은데. 그래서 출장을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를 저희 오늘 같이 한 11번가에서 지원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출장, 쇼핑보장으로. 우리만 있는 게 아니야. 걔 11번가 있을 수 있어. 다시 된 김에 고민 사연 이런 것 좀. 우리 땡땡 여러분들 저희 이제 최초로 출장 갑니다. 출장 쇼핑보장의 서방을 알리는 레드렛츠 축하 weil 댄스. 언제 시작 됐어? 한 마킹 카 저는 한 마킹 카 아 됐어. 수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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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사연 사방 Imag장 한글자막 by 한효정